연하케이크 연하케이크 딥컨터를 품게 됐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. 저의 생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딥컨터에겐 또 연어가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연어로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.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사 싫었겠지만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증강현실 아시죠?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여러분이 휴대폰에 후우를 해주세요. 부끄러운 거 압니다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휴대폰에 후우 하는 거예요.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. 내 생일 축하, 내 바라는 거예요. 난 그거면 돼, 선물. 하나, 둘, 셋 자, 이 위에는 여러분 제 방송국은 나음대로 퀄리티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놓고 이 위에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. 연어꽃. 위에는 금입니다, 금. 자, 이 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 안에 다 연어인가? 어? 다음, NG. 이진빈님 감사합니다. 포장이 오히려 좋다고? 여러분은 연어를 어떤 거랑 드시나요? 연어는 와사비, 소주와 맥주랑, 아, 그쵸. 좋은 술안주죠. 간장, 무조건 간장. 먼저 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간장입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와! 오오오오오와! 회관장이죠? 후우우. 오 마인, 갓땡링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 소스 이름 아시는 분 저 또 까먹었네 이거. 타르타르? 아, 홀스레디쉬, that's right. 홀스레디쉬 맞는 것 같아요. 흰색을 적습니다.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조금 세다 싶은 것들은 편집본에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연어 먹을 때 또 이거 먹습니다. 허여멀고 난 거 옆에 이거, 케이퍼. 은철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. 자, 여기 위에 케이퍼. 햄샷. 아, 해피 브러셰이. 끈 천천히 풀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한 올 한 올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이 장면은 편집될 중입니다.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장면은 아마 편집할 때 안 쓸 것 같습니다. 자 갑니다. 하나, 둘, 셋 수고추, 쌩야! 아 예스, 땜. 오 맨. 버거처럼 이 사이에 쫙. 하나 더 아 으허허 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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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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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.. 아... 음... 아... 전 새벽이 좋습니다. 아... 이렇게 약간 반쯤 정신을 놓아도 이해해 주니까요. 백수현님, 천사채 쥐어짜주세요. 우와! 아... 이 안에 여러분 냉동 이게 들어가 있었네요. 하는 거 있어요. 요즘 내장 Savamentos 아니 exactly. 냉동 녹여주는 뭐야. 냉동 녹여주는 뭐예요.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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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푹 주무세요